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가 꽤 유명한 개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 개가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속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수술하는 전날 그 개가 자꾸 뭘 먹으려고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측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이면 수술을 받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먹으려고 안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자기가 수술한다고 그걸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닐 테니까 어쩔 수 없는 개잖아요 그 개는 어느 날 동물병원에 가서 이상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사를 놓고 그리고 그 개 보니까는 그날 수술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을 꽤 고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개는요 생명이 위독할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로서는 그냥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보낸 겁니다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도대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으시고 하시고 싶으셔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저 우리는 고통스럽기만 했다고 하는 일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작정을 하실 거예요 따질 거야 이건 정말 따질 거야 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관 속의 메모지를 가지고 이건 따질 거야 하나님 그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내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마 놀라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실제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나요? 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너무 늦었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왜 일찍 병원에 안 오셨나요? 대부분의 암들은 고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고통을 느낄 때쯤 돼서는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뜻에서 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통이 없다면 아마 그 아이들은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될 정도까지 아마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더 위험해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심하게 이렇게 아프면 눈에 뜨이게 아이들이 부쩍 자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암을 앓고 평소에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진실한 신앙에 고백을 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확증을 그와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모든 고통을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너무나 놀라웠게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다 난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일이긴 합니다만 강화도의 어느 캠프장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다가 화재가 나서 끔찍하게 그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 다음 주 중에 금요 성령집회 때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의 마음을 다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고 그리고 의사예요 그날도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 캠핑을 같이 따라간 겁니다 어떻든지 친하게 교제하면서 그를 축계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그 집사님이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을 당했나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말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고는 계셨는데 질문을 하시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불쑥불쑥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확신한대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그렇게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그 남편을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셨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고 가족도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참 곱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면 아마 우리들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부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집사님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도 집사님도 눈물이 터질 겁니다 울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은 아마 주님께 정말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울기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마음의 심령에 그 시간은 절대로 슬픔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눈물의 비밀이 있는 관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제 슬픔을 아시죠? 제가 겪었던 이 고통을 아시죠? 주님께서 왜 내가 모르겠니? 집사님과 주님 사이에는 지금은 집사님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눈물의 만남의 비밀을 가진 사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의 만남의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을 가지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주님만이 집사님에게 답이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집사님의 처지가 다들 너무나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오직 주님께만 갈망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집사님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프랭크 루박이 권능의 통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라고 한다면 남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겪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눌 대화가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주님을 만나면 정말 주님도 여러분도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 관계가 누구나에게 허락된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님도 사정을 알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날 때 마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이 있는 관계 여러분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믿음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려움에서 그만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오늘도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좋은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가 떠날 수 있었죠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사람 다른 조건은 택한 받을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나 또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고생 시작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급하게 잘라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고비를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랍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이 자라다가 나중에 백세의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랐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오늘 선기 김선기 어린이가 그가 정말 간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잘 믿지 못하겠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간증하려는데 해야 됩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확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앞으로 선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여러 단계로 계속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선기를 세워가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한 번의 불신앙으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도 계속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건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불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보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다가 완전한 불신앙에 빠져버리든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믿음의 훈련을 하시자고 시작했던 이 말씀 시리즈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일단 낙을 짓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평생 내 삶은 믿음의 훈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전부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훈련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가장 전형적인 훈련이 감사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믿음이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또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처음에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개는 그냥 한 주간 동안 몹시 아팠던 한 주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적어도 몇 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신다고 믿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좋은 사람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까지 보면 여기에 하박국이 여섯 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의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어떤 농부가 자기 목장의 황폐함을 말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하박국은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 자기 나라 전체, 민족 전체의 영적인 상태, 정치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좋을 거,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정말 불과 같이 원망하기도 합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감사가 터집니다 해결된 건 없어요 해결된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린 것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은 나는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하박국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실제로 이제 살게 됐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감사절에 어느 감사주일인가는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나도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은 내 삶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 힘들죠 재정적인 어려움은 요즘에 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관계의 어려움 우리를 힘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어려움 중에 진짜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없으면 감당 못할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마음이 두렵지가 않으면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에 그냥 내가 무너집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메르스 사태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메르스라고 하는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메르스는 공기 전념은 안 된다고 하는 병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재난이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패스트입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병은 한 3년여 동안에 유럽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1347년에서 1351년까지 그때 무려 유럽 대륙에서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났습니다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패스트는 공기 전념이 되는 병입니다 심지어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의 눈만 마주쳐도 전념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돌아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이라도 일단 패스트에 감염됐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그냥 다 버림을 받는 누구하고도의 교재도 다 끊어집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런 병이 아닌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베니스 같은 곳에서는 어느 집에 패스트 환자가 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완전히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가족이나 환자나 아주 집을 나오지 못하고 그 집에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음식을 먹고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에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전념이 됐든 안 됐든 다행히 그것 때문에 그 도시는 사망률이 15%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자가격리 이런 식의 용어를 이번에도 들었습니다만 아마 공기 전념이 되는 질병이 돌면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느 집에 환자가 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아마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만 전념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의 마음에 퍼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때 당시를 풍자하는 우화가 있죠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는데 이 페스트의 용을 만납니다 어디를 가느냐 나 바그다드로 간다 너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바그다드에 가서 5천명의 사람의 생명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그 페스트의 용을 다시 만납니다 이 수도사가 그리고는 따져요 너 분명히 그때 나와 만나서 5천명만 죽일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무려 3만여 명이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어겼냐 그때 이 페스트의 용이 말하기를 나는 약속대로 5천명만 죽였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들 실제로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전쟁이 일어날 때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보다 사실 믿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러면 어려움은 우리에게 치명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믿음의 핵심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 항상 감사를 점검해요 나는 감사하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도 제목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 결국은 마지막에 감사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 딸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수시 모집에 가서 면접을 하고 왔습니다 면접이 마음에 이렇게 썩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 얼마나 낙심하는지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다 우울해졌어요 사실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시험을 잘 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요 한 여가의 선을 이루는 이라 더 짜증을 할 수도 있는 이지 그러나 그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갈 수는 또 도무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고 힘들겠지만 한 번 오늘 하루 면접 보는 시험 다 끝나고 돌아와서까지 그래도 감사할 제목이 뭔지를 한 번 써봐라 이런 가운데도 무언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한 번 무언지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써보거라 그리고 감사할 게 그래도 있다고 무언가 이렇게 써지면 내일 꼭 하나님께 감사원금을 드리거라 사실 고담 주일에 감사원금을 드릴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학 입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다 도대체 무슨 감사원금을 드릴 수 있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마음의 딜레마에서 벗어났어요 이유는 감사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건 최악이야 라고 했을 경우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나가봐야 돼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한 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바라보아지게 되면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사 생활을 한 번 점검해 보려면 예배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늘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면 날씨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해가 나서 오늘은 적당하게 흐려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느 주일에 너무너무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온 길은 빙판이고 그래서 교인이 주일에 한 20명 정도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의 교인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할까 이런 날씨인데 도대체 오늘은 목사님이 도대체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예배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며 들어갔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날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그리고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아직 그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구도자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핵심적인 것은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오는 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또 오늘 특별히 헌금하고 싶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아주 믿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복된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솔직히 나에겐 은혜가 필요해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군인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마음의 심정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군인 교회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분위기도 썰렁해요 여러분이 군인 교회에 위문 예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 교회는 푸근하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당에 왔는데도 왜 이 형제들이 울지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하나를 목적으로 희생을 한 거예요 고참들이 핍박하는 거 또는 휴식하는 시간 빨래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무슨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군목님이 세상 없는 설교를 잘해 줄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경험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더 좋으니까 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누가 했든지 그 찬양팀이 좋은 찬양팀이든지 아니면 삐걱대는 풍금소리에 그냥 겨우 그저 곡이나 맞추는 그런 식의 찬송을 부르든지 상관없이 내가 수요일 날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주일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밤이어도 좋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다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예배인 거죠 군에 있을 때 그런 경험했던 분들이 아마 남자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꼭 제대하고 나면 또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한데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감사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믿음이 부유한 믿음인지는 예배 하나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오늘도 예배가 산만하다면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겉돌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아이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그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바깥의 문도 열어보고 정말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돌아다니지만 않을 뿐이지 마음은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마음은 주님께 집중이 안 된 채 계속 지금도 먹는 거에 돌아다니고 있고 하던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집안일, 계속 마음은 돌아다니고 있을 거라 그리고 아까 보혈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이 지금 떠 있어요 이렇게 성령 집회에 왔지만 주님께로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다 그래도 되어지질 않아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서시자고 해도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이 안 잡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 감사에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오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감사는요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선한목자교회가 은혜롭고 여러 가지로 참 좋다고 소문 듣고 와서 등록을 했어요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정말 떠날 뻔했어요 몇 번 떠날 뻔했어요 바나바 양육자한테 시험 받아서 벌써 초장에 떠날 뻔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수료할 때까지 오히려 양육 받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을 달래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돌보아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끝까지 가시자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수료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제가 바나바 양육 수료할 때 참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구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줘야 될지 헷갈리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거치면서 선한목자교회 와서 깊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오다 보니까 여기도 문제도 많고 또 문제만 많은 게 아니고 빚도 많고 그것도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봐요 그런데 전에는 좋아서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감사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서온 거예요 좋아서만 감사하는 감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진짜 능력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물의 감사가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은 전적으로 눈물의 감사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나는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이 고백은 그건 눈물의 감삼 다윗이 사오랑에게 쫓겨서 동굴로 피신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를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일어났어요 들판에서 양을 질 때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잘 때 수도 없는 어려움이 왔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었어요 수도 없는 어려움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에 생각이 미쳤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내려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진짜 완전히 부흥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만 하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갑자기 다윗은 일어나서 그는 온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혔는데 틀림없이 이때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게 눈물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삼 믿음의 감사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틀림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면 눈물이 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에는 눈물이 같이 나와요 내 처지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절망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해요 그때는 눈물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은 다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실 때 반드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십니다 심하게 아프고 나면 어린아이가 크듯이 부쩍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컸어요 그러나 이것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옛날 일로 넘어가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감사로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불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 그만 마음의 부담이 되고 버겁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오늘 이 밤에 해결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나가기 위하여 찬양하십시다